강아지, 호두마루 두 녀석과 사람 둘이 신나게 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름은 카마카마 불러. 호두야, 마루야, 내가 불러봐. 호두야, 마루야. 됐어? 응. 자, 이제 부르면 누구한테 가는지 해보자. 동시에 불러보자. 아, 일단 뭐야, 나한테만 오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이 되냐? 얘들아! 간다! 아니, 나한테 올거야. 호두야, 마루야. 나한테 들어오거든? 호두야, 마루야. 마루는 안 깜짝이야. 마루야! 마루야, 마루야. 마루 우지릉. 아, 마루야. 마루야, 이리 와. 마루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아니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아빠가 좋지. 아빠가 좋아. 이게 서로 부르면 엄마한테 갈까요? 아빠한테 갈까요?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해봤는데 그냥 부르면 다 가네요. 모르는 사람이 불러도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개야라고 불러볼게. 너 불러볼게. 그래. 곰둥아 곰둥아! 아니다. 긴둥아 곰둥아! 진짜? 호두야 마루야! 마루 안 흔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대박. 그냥 긴둥아 곰둥아야. 가망이 하향이! 네. 아 역시 우연이었어. 초코빵 백설기. 호두 뒷모습. 늠름. 핑크핑크. 어구 이뻐. 마루 아빠한테 왔어. 호두 도왔어. 엄마한테는 안 갔어. 아니거든 내가 안 불러서 안 온 거야. 불러봐.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마루야! 호두야. 아 나 잡고 있는 게 어딨냐고! 아니 마루 마루. 마루 때문에 못 가잖아. 아니야 아니야. 호두야. 호두야. 호두야 호두야. 호두야 호두야. 마루도 오고 싶어하잖아. 호두야 호두야. 오구 마루도 왔어. 아빠 저 나쁜 놈 때문에.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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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 아빠랑들다. 호두야 호두야 마루야. 야 나 이거 카메라만 안 들었으면 얘네 이미 나한테 왔어. 나도 너처럼 양손 두 손 다 쓸 수 있었어. 가만히 줘. 야! 호두 왔어 호두 왔어. 오빠가 잡아도 못 가. 호두 왔어 호두 왔어. 호두 마루 이뻐. 일루와 호두야 일루와. 호두야 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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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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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 뭔데? 뭐긴 뭐야! 배변패드지 누구야? 누가 나 방금 배변패드라고 했지? 아 여러분 너무 웃느라 화면이 떨렸는데 죄송해요 나한테 말해 결론은 호두 마루는 큰소리가 나는 쪽으로 갑니다 말 좋았어 마루리를 오! 이리 와! 아 저 오라모탄이 어그로를 끄네요 아 저 오라모탄이 어그로를 끄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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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